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어를 배워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어로 배워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어로 배워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가족들을 빨리 보고 싶어? 설날을 빨리 즐기고 싶어? 내 생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좀 도와드릴까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한 입 드셔보시겠어요? 이것 좀 더 드릴까요? 이것 좀 더 드릴까요? 점심 같이 하시겠습니까? 한 잔 하러 가시겠습니까? 오늘 밤 영화 보실래요? 오늘 밤 영화 보실래요? 메시지를 남기겠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커피는 어떻게 드릴까요? 스테이크는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요? 오늘 뭘 하고 싶니? What would you like to do today? 뭐 마실래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알고 싶은 게 뭐죠? 점심으로 뭐 드시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어디에서 식사하고 싶으세요? 어디로 휴가 가고 싶으세요? 어디로 휴가 가고 싶으세요? 어디로 휴가 가고 싶으세요? 어디로 내려드릴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Where would you like to start? Where would you like to start? 한글자막 by 한효정